왜 돈을 너무 밝힌다 너 100바트 준다 그랬잖아 내가 매니저가 주문했어요? 뭐를? 갔다와서? 여기까지 오는데 하로이? 아니 여기까지 오는데? 그랩 그랩 잠깐만 아니 아니 빨리 돌아가 뭔 소리야 괜찮아 다시 돌아가자 심하잖아 뭐 하자는 거지 이거? 누구? 너는 누구? 여긴 어디? 좆같네 진짜 이것도 이 번호로 정하네 이 번호로 정하네 지금 시작이 나면의 목적이 왔어 아 이해가 안 되는데 100g 세잔을 사달라는 말이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것을 술 한통과 섞었다? 이미 내가 요거 사준거 아닙니까? 이미 내가 이것을 산 것 아닙니까? 나는 이곳에 맥주를 마시면서 음악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여기는 그냥 휴게실처럼 생각하세요 이따가 피곤하면 여기와서 앉아서 쉬는 곳이라 생각하세요 나랑 대화가 잘 안 통해서 아마 당신은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나 몸이 왜 이래? 괜찮아요 맥주나이 정기예요 낀 낀 여여 당신이 편안하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남자친구가 되게 바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매우 친절해 보입니다 당신은 매우 친절해 보입니다 맹참이 맹참이 ister 당신은 마칸이 한번 먹어볼까? 엥카이천 마이파넛 음~~ 아로이 망망 쌩망망 너무 좋아하는데 아직 걱정돼서 하네 신여여 어우 또 이거 왔다 나에게 왜 남자친구가 없나요? 뭘 왜 나한테 물어봐 군? 봄? 메이미?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나에게 왜 남자친구가 없나요? 아 탐흥한 탐흥한 너무 바빠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였구나 거거카 인류 같은 경우인데 거거카 타일랜드 쌍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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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차이 우선은 여기 계산을 먼저 하고 나가자 오 어 저기 뭐야 이메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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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매니저 탐흥한 탐흥한 롱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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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탐흥한 이메일 마이 컴패니 앤 아 아 저기 뭐야 스캔스캔 저기 책빈 책빈 어 컴온 어 어 소화이 마 폰 디 마 아 오오 너 먹어 어 먹어 좀 먹어 어 어 어 어 어 저기 저기 뭐해 나 뭐해 무릎 사이클, 브릉브릉브릉 얼마니? 스케인 돈다 비싸네 왜 이렇게 비싸? 팽마, 디스카운트 25,000원 아, 25,000원? 뭐랬다고 코코카 오케이 오케이, 코코카 너 갈거야 지금? 빠이 아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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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또 허락을 받니? 야, 가는데 이제 다이 다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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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 다이? 오케이, 와우 오케이 더 챙겼나? 와우 오케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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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소 오우 오우 와 오케이 오케이 저요 틈니 저요 틈니 마이 벤아 라인 토큰컵 아 저기에 와봐 거기까지 가면 안되는데 오케이 토큰컵 다시 만나요 뭐야 뭐야 데려다 드릴게요 술 5잔 500바트 주실 수 있나요? 어딜 데려다 줘 돈을 너무 밝힌다 너 100바트 준다 그랬잖아 내가 매니저가 주문했어요 뭐를 갔다와서 여기까지 오는데 하루이 여기까지 오는데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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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아니야 빨리 돌아가 오 이봐 뭔 소리야 괜찮아 다시 가 탐흥간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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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